뭐 이러면 안되보니? 고기를 문제 줬네 비게 줬는데 아까 비게 줬는데? 달라고 해서 줬죠 덩어리 비게 달라고 했었는데 고기를 더 꺼내요 공기 마찬가지 가위대 고기를 더해줘 가위대 헷갈빈 고기 그 씨 너무 많은거 아니야? orsi 지금 다녀엄마 그는 Morgen 그래 일어나 너희를 더 줬어 유현 그는 나뉸 조은아 유용하잖아 일로와 조은이 가까이서 가 새콤한게 올라오긴 하네 여기서 올라오네 아닌가 물이 너무 좋죠 물이 너무 좋죠 물이 너무 좋죠 이게 뭐 배는 거지? 어디서 나온거지? 다 오네 여기서 이렇게? 불 약하다 불 약해 기름다 왜요? 그럼 뭐 해야지 네? 비가 가봐라 왜? 돈 일로와? 돈 희망하다 지금 고춧가루 lt 물이 나쁘네 와 살inka 엄청 차 이쁘다 rage 뚜껑이 이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넉넉하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좋겠네 끝장나 여름이 먹으면 좋겠네 끝장나 내가 너는 소스만 바꾸면 어? 그렇죠? 어허 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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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조용히 좀 데리고 와봐 조용히 좀 데리고 와봐 조용히 들어가서 쓰셔가지고 오줌 넣었어 근데 잘 만들었어 조용팀 조용히 해야지 Dokurima 드림없는 주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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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도 바꿔야 되는데 버터 도움이 잠궈줄게 도움이 여기 담밭 잠궈줘 엄마 도움이 담밭 잠궈줘 도움이 담밭 잠궈줘 도움이 담밭 잠궈줘 도움이 담밭 잠궈줘 동환 잠궈줘 어디서 어서? 어서 어서 인정 이리로와봐 인정 아직 멀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거 갖다놨어, 거짱, 저거, 거기, 저 저기, 얕은 거, 그거, 니가 들어왔다놓고 방식 깔고 앉으려고, 저, 이 사람아, 나오네. 조은아, 인동원, 조은아, 조은아 이리와, 여기 앉아. 엄마, 트럭크에 도와, 산바지인데, 인동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조은이 앉으세요. 조은이 앉아, 아빠 옆에 앉아있어. 좋겠다, 조은이는. 고 Big Summer 어, 둘 가방 있어. 검은색은 아니야 민정아 그거밖에 없었어 양이 꽉 차게 한지 사람 많이 먹었잖아 김치하고 막 볶음밥 먹어서 맛있어 그거부터 볶음밥에 넣어 줬어 김치 볶음밥 물이 조금 아쉽다 불가 나무 불 때문에 완전 이렇게 되겄다 너무 맛있다 그냥 뜨거운타임 물 안올라오네 내가 violating 예 무